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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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많이 보러 다니셨어? 그냥 유튜브로 그냥 시애태의 신념 있잖아요 제가 양지에다 보니까 양지에 관련된 거고 가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언니가 만약에 무당집에 점을 많이 보러 다녔더라면 내가 지금 언니한테 말하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질 않았으니까 듣지를 않았겠지 나한테 처음 듣겠지 조금 의아하는 말이 지금 내 입에서 나가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언니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같이 우리같이 기운을 가지고 언니라는 아이가 우리같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말은 언니가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사시면서 40년이라는 넘게 사시면서 정말 하려한 인생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차라리 좋은 방향으로 하려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하려한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하고 나쁜 쪽으로 하려한 인생을 사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 말은 차라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집이 삶이 풍족해서 차라리 공부 쪽으로 빠져서 펜을 붙잡고 갈록을 먹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반대로 언니가 가다 보니까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금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풍파가 왔을 것이고 식구들로 인해서 사랑을 분명히 받고 살아라는 아이가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를 등을 쥐고 사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처럼 외톨이 인생을 지금 날까지 살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버는 족족이 벌리지도 않았겠지만 조금이라도 벌었더라면 그게 세워나가기 세워나가기 바빴을 것이고 그게 그 돈이라는 게 나한테 따뜻함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쓸쓸함으로 밖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 그게 지금 날까지 점을 봐서 차라리 남들처럼 몇 년 전에 언니 이만저만 해서 언니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말을 차라리 해서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너무나도 어 쓸쓸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지금 그래 어 근데 언니 사주에는 차라리 공무원이 안 됐더라면 하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하려한 인생이라는 거는 어 반짝이는 응 반짝이는 데나 반짝이는 데나 차라리 달란주점이나 어 달란주점이나 그런 쪽으로 언니가 차라리 어 사람들 마사지샵이나 서비스업 쪽이나 그런 쪽으로 언니가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은 사람들 마사지나 뭐 나쁜 쪽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풀어먹고 차라리 살면 몸은 힘들고 정신적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마흔일곱 넘어서 오십 정도에는 그래도 내가 신의 가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응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게 내 이제 머글록이 어느 정도 쌓이지 그 전에는 내 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아마 못 받은 돈도 많았을 것이고 뜯긴 돈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들어와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 아닌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다 어 나는 다 벌로 간다고는 벌로 가는데 나라는 사람을 전혀 알아주지를 않았네 응?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응? 그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줘야 내가 점을 잘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알 거 아냐 입 다물고 있으면 여기서 누가 대답을 해줘요? 대답 안 해줘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네 잘 몰라요 제가 처음이 경험했으니까 대답해주면 돼 알았지요 그냥 솔직히 나 혼자 계속 떠들어? 아니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사는 거 자체가 버거워요 응 사는 게 버겁다고 했잖아 버겁고 그냥 일단 사람 만난 자체가 좀 무섭고 응 근데 솔직히 다행인 게 뭐 돈은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좀 괜찮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거고 울고 싶으면 울어 여기가서 울지 어디가서 울어 지금 지인들 안 만났으면 응 죽으려고 작년에 작년에 죽으려고 맞먹었어? 응? 근데 언니는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네? 언니는 코로나 하고 타격을 보는 게 상관이 없었다는데 아니 나 솔직히 그 하여 죽으려고 해도 가족 때문에 되게 포기가 안 돼요 이 살 포기가 아무 싶은데 근데 지금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긴 한데 말한 사람이 그동안 너무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다 나로 인해 그녀 사람들한테 조금 민폐인 건 아닌가 성격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제가 좀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언니가 돈을 벌로 나가잖아 네 돈을 벌로 나가면 언젠간부터 언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간부터 언니한테 콜이라는 게 들어오면 자꾸 태자를 맞았다는데 그게 뭔 말이야 그때부터 언니가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때부터 언니가 해줘서 그쵸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작년 재작년 그 3년 그때부터 내가 가서 기다리며 코를 들어와서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자꾸 나라는 사람이 태자를 받았다 태자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에 대한 우울증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인을 떠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두렵다고 그래야 되지 나가는 게 두렵다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언니 스스로가 자꾸 자꾸 눌러지고 자꾸 길을 피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작년 재작년 3년 그건 무렵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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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그 업종에서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나 좀 살 좀 빠지면 좀 머리가 더 잘 되고 그냥 이쪽 일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좀 이렇게 해마다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 나이 살들고 내 나이 살들고 내 나이 살들고 더 날씬해 근데 언니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업종에 갔을 때는 언니는 최고치예요 뭔 말인지 알아 더 빼야 돼 제가 그러니까 최고치라는 거는 언니가 제일 뚱뚱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상처를 받아서 언니 스스로가 어 헤어 나올 수가 없고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폭식으로 언니는 밤마다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 그리고 뒤돌아 서서 정신 차려다 보면은 그게 이미 후회가 들어오고 언니 먹고 후회하고 난 다음에 변기에 가서 오바이트에 좋지 나 근데 나한테는 자꾸 듣게 들어오고 이미 몸이 다 망가질 만큼의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망가졌어요 응?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게 언니가 헤어 나올 수가 없었던 거를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올해 그 신현 운세? 보니까 건강 제일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더 안 아플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식단 조절이죠 근데 약간 무기력증 그 이런 게 우울증이 전부 다 제일 심하게 와요 솔직히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렇고 많이 와 있어요 어거지로 지금 일 나가는 거지 언니가 나가고 싶어서 언니가 그게 즐거움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어거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행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는 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서 돈을 벌고 오는 건데 거기에서 차라리 인기가 있어서 잘 벌어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전혀 절묘해 절 절 그거야 안전히 어? 언니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인기도 없어요 그 왜 그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언니가 노력도 안 해봤잖아 그렇죠 노력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못했겠지 했었겠지 했겠지 근데 나한테는 노력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고 끈기라는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어? 내 환경과 내 인생에서 어 불만을 먼저 털어놓기가 바빴지 내가 긍정적으로 나가서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들어오지를 않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언니 응?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이동수가 들어와도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들어오지를 않아 왜 안 들어오냐면 이것도 해본 사람이고 저것도 해봤고 또 기술적으로 해본 것 같으면 내가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라는 말을 했을 텐데 여기저기 다녀보이지를 않아서 내가 조금 조금 그래 말을 하기가 내가 전 본 게 틀리나요? 서른 살 그때까지는 아 예전에는 되게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넘칠 정도로 욕심도 많고 일욕심도 많고 넘치면 뭐해 그건 과거고 지금 현실은 그게 그 이후로 아 좀 집안 환경에 제가 너무 거기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집안 환경 가지고만 지금 날까지 그 한탄으로 살아오면 언니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어 그렇긴 하죠 사람이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나 힘들게 산 건 다 다 사실이야 그 중에 그 중에 금수저도 있었겠지 그치 금수저도 있었을 텐데 내 과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못 살았어 에서 그걸 가지고 불만을 지금까지 한다면 남 죽을 때까지 매일 그거 가지고만 살아야 돼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언니 나름대로 했겠지 근데 안 됐겠지 그런 환경이 환경이 인복이 나한테는 언니가 인복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 인복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 혼자 스스로가 내가 내 인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주예요 맞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두 가지를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한 가지야 그만큼 내가 노력파해야 돼요 남들처럼 내가 인복에 무슨 복에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뻐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명품백을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말 한마디 한마디 어 따뜻하게 해주는데 언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없느냐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 같은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당집을 전혀 다니지를 않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부모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고 부모의 맨날 그 가난한 것만 한탄하다가 지금 날까지 온 거야 그냥 내 스스로가 찾아서 전혀 어 내 사주하고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충분했는데 언니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 사주가 지질이 복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요 내가 얼마든지 바꾸면요 내 사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금전복이 없는 아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금전복을 만들어 놓으면 돼 맨날 내 사주 갖고 한탄하다가 내 말년에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탈영하다가 죽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언니한테 안 했다고 하면 나는 못된 무당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조금만 더 노력을 했고 조금 밝은 성향을 가지고 바꿔서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너무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어 금전이 메마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언니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울증은 극복하면 돼 발달하게 활발하게 바깥에 가서 즐기고 살아 왜 못 즐기고 살아 어? 언니가 언니가 누구한테 구속받고 사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얼마든지 충분히 바깥에 가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조금만 부지런 떨면 막말로 헬스장 가서 운동해서 살 빼면 충분히 이쁜 얼굴을 가지고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 어? 그치? 그치?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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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고 살 거냐면 어? 이걸 접을 보러 온 거 맞아 그치? 궁금해 솔직히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내가 내가 되물어 볼게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되물어 볼게 언니는 뭐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아 그 이쪽 말고요? 응 그동안에 일 그냥 서비스업 사람 만나는 일 그런 관련된 일만 쭉 했거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했고 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20대 중반에 초반이구나 그때 엄마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학업을 접고 솔직히 그때부터 이제 그냥 성격을 바꾸고 조금 바꾸려고 사람 안 다니는 말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어디 가서 뭘 팔 매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잘 해요 이리 업무에서는 되게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쳐있어서 지쳐있고 여기에서는 언니가 나가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소가 끌려가듯이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야 지금 사람 자체를 싫어해요 응 어거지로 끌려간다고 아까 내가 말을 했잖아 근데 언니는 지금 서비스업이 맞는 게 맞아 서비스업 쪽에 맞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건 이미 맞는 걸 지금 말한 거를 이미 또 대풀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거지로 나가는 일을 굳이피 나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분야를 조금 다른 데로 바꿔서 사람이 많은 데로 할달한 데로 다니면서 언니가 조금 내 성향을 바꿔보고 내 성격도 좀 바꿔보고 환경을 바꾸고 나면은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라는 후회감이 분명히 들어와 그러니까 내년 수전 올 겨울까지만 잘 넘기고 나면 내년부터는 언니가 업종이 바뀌어질 일이 분명히 있어 그때는 내가 그 거기에 들어가서 언니가 정말 이거 하고 지금 하고 그때 하고는 달라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올만 고생해요 올해만 올해만 고생해 놓고 나면은 그래도 많이 지친 게 지친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상 받겠어 그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내년 내 후년부터는 내가 버는 돈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재산이 될 일이 분명히 있대요 지금까지 솔직히 버는 돈은 내 재산이 아니었어 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액땜을 했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언니는 신랑의 복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신랑이 있더라도 신랑이 치지기리 언니한테 그냥 궁상맞는 신랑만 만났을 거야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없어요 남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그냥 액땜을 했다가 치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 내후년부터는 돈이 모아지는 게 통장에 단 백 원이 됐던 천 원이 됐던 그 돈이 모아지면서 차곡차곡 모여지는 게 분명히 새어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인간의 인간의 수업도 많이 받아 받고 돈의 수업도 많이 받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언니가 살아가는 게 내가 말려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언니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판단력이 뜨다다다다 이제 서 뭔 말인지 알죠 그동안에 살아온 수업을 살아온 인생에 수업을 너무 많이 받았어 어?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년 내년부터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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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려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문 열리는 데에서 언니가 잘 선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서 서비스업 쪽으로 가서 언니가 잘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 돈이야 알았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솔직히 서비스업은 그동안 해왔으니까 익숙한 일들이라서 하는 건데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그쪽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할 거 없어요 언니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냥 해왔던 거 그냥 쭉 해야 되나요? 그거? 언니 그거 지금은 일하는 거 말고 어 지금 일하는 거는 언니 언니 숨 막혀서 언니 숨 막혀서 그건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그 말했던 거 그런 쪽으로 가서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알았죠? 제가 음식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음식 장사는 어떨까요? 그래요? 나한테는 음식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아 그래요? 안 되겠네 나는 음식의 냄새가 전혀 언니가 전혀 나지를 않는데 나는 식당에 음식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 맛을 못 느끼겠어 언니 조미료 많이 쓰지? 조미료? 어 가끔 쓰죠 가끔 쓰는 게 아니라 언니가 음식 한 걸 맛을 느껴보면 왜 이렇게 느끼해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언니는 조미료를 참 많이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들어오지는 않아 나한테는 내가 점을 봤을 때는 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점 하세요 라는 거는 내가 언니한테 언니한테 죽음으로 말을 해주는 거 밖에 안 돼 그렇잖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닌 거를 갖다가 긴 거를 하면은 언니 인생 망가지면은 나한테 찾아와서 보상해달라고 어떡할 거야 음식점은 하지 말아지 됐죠? 그냥 서비스 업적으로 쭉 가야 돼 네 그쪽으로 가면 지금 날까지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문이 열려 문이 열려서 그거 이제 언니가 그만큼 농사를 져 놨어요 어 농사를 져 놨기 때문에 이제 알맹이 이제 수확해서 어 수확해서 받아 먹어 알았지 고생했어요 지금 날까지 정말 상 주고 싶어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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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